지난 18일 봉제산 글린공원 태양광장에서 5세도 즐기고 9세도 즐기는 5구 5구 어린이 버스킹이 진행됐습니다. 강서구에서 처음 실시한 이번 버스킹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마술, 서커스, 버블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 밖에도 페이스 페인팅, 캐리커처 등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운영됐습니다. 한편 오는 9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리는 이번 버스킹은 화곡삼주구 어린이공원, 다운 어린이공원 등 지역 곳곳의 어린이공원으로 직접 찾아갑니다.